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은혜가 오빠 생일이라고 케이크 만들어줘서 케이크랑 신발, 슬리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은혜 해줄거야? 은혜가 은혜 산거에요 뭔줄 아나? 슬리퍼 발다리? 오빠야, 먹고 오늘 이거 신어야 된다 은혜야, 보자 어, 눈이 너무 무겁다, 오빠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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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복하시는거에요? 아니요 아, 그냥? 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 내가 언니한테 알려줬나? 뭐? 아직 기억이 안나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지? 맘 품에 날까? 내가 또 줘야 된다, 이거 왜 그러는데 맘 써도 기껏 줬더니만 생일 축하합니다 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땡큐 아나 아나가요, 아나다 아나 아, 역시 경상도 말은 정말 무궁무진해 선물 가져야 되니까 선물 가져야 되니까 아, 그냥 봐봐라 오늘 케이크 맛있었지? 네 우리 오빠 이제 항복도 맞췄고 저녁만 먹으면 아웃백 가자 아웃백 아웃백 아, 뽀뽀가 맛있다 배가 안 먹는데 그러면 지금 몇 시고? 몇 시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됐네 그럼 우리 오빠야 그동안 뭐 하지? 전화게임 우리 오빠가 보드게임장 갈래? 네 왜? 나랑 둘이서 게임하자 할리갈리 어제 배웠다 할리갈리도 배우고 그거 루미큐보도 배웠다 완전 재밌다 근데 둘이서 하면 재밌다 재밌다 오빠 해봤나? 해본지도 않았으면 어떡하는데 해본지도 않았으면 어떡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그만해야된다 아닌데 이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생일만큼 불러주는 건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수에 한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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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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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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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피 마사지 하면 어떡하냐?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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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하하! 하하! 이데랄이 내만나왔는데 한 100번을 불러줄게 뭐가? 실전 사귀면서? 어 사랑하는 이 선행 걸음아 두 개 탔네 오 원래 걸음아인데 이렇게 타네 아 안 밀리는다 쌍도 안 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네 따로 이야기 나눠서 네 감사합니다 샤워 상상 향기 뒷자마자 널 옆에 나란히 안 보고 내가 먼저 한 번 보고 너 과연 나란히 안 보고 빗어봐 전화 2개 쌍버프를 먹는데? 오빠 한 잔 더 인상이 사나워지네 오빠 나 쌍버프를 약 줄다가 커졌다 어떻게 살피잖아 커지면 좋은가, 내가 갈 때 나는 이거 싫은데 거기서 나 억지로서 안이로서 끓였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더러졌어 발이 빠졌네 인산도 더럽네 아직 더 더럽네 인산도 느끼해 오우 싫어 사진 찍어봐라 동영상씨가 또 잠시만 해봐 그걸 슬로우로 아 알겠다 잠시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먹어줄까 다 먹어줄까 네 다른 방향으로 한 지자 인사 쨍 띠니는 차가워? 이제 그만해도 안되나 계속 해야돼 계속 해야돼 보름 전복도 해야 돼 내가 자연히한테 직접 팔걸가 먹어서 자연히 하셔야 돼 스테이크 소스고요 부터 왔기 하세요 아침에 다 먹어야 돼 전통이 없어서 방금 이걸 흔들려서 되게 빠르게 튀어나와 방금 이거 흔들렸으면 되게 빠르게 튀었어요 방금 이 흔들려서 되게 빠르게 튀어나와 방금 흔들려서 되게 빠르게 튀어나와 정말 맛있어 이 안에 한 게 없나요? 이 안에 한 게 없나요? 미끄러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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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건 서울의 살다 아니니? 서울사람. 서울사람인데요. 얼굴부터 서울사람인데? 서울사람이 너무 맛있어. 서울사람이 너무 맛있어. 서울사람이 너무 맛있어. 목소리가 더울 목소리가 있어. 서울 목소리가 있어. 서울 목소리가 더 있다. 저는 그 악센트가 강하잖아. 서울 목소리가 더 맛있어. 서울 목소리가 더 맛있어. 서울시로는 참기름을 만들었어. 너무 맛있어. 안 돼. 와, 굿. 무슨 맛이야. 이쁜와 함께. 왜? 맛있어? 내가 뭘 해, 뭘 해. 맛있어, 안 돼? 맛있어, 맛있어. 그니까, 잘 먹겠지? 음식을 더 먹지 않겠지? 맛있어. 매운맛을su해. 85카락. 맛있게 한 번 새로 팔았나 봐 오빠 이거 진짜 못 색깔 하라고 봐 진짜 못 색깔 하라고 봐 진짜 못 색깔 하라고 봐 이거 돼? 이거 돼? 님 속도 한 상 먹고 구실 거 같아 이게 어때? 나도 안 돼 이거야 이거 가지고 올게 그리고 볼게 아, 근데 님이 김치 정리 중 아, 그렇게 하냐? 아까 딴 데를 누르는 거네. 80% 정도 샀다. 배가 엄청 부르다. 나 기쁜 뜻이 있는 거도 모르겠다.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나의 기쁜 뜻이 있어. 나의 기쁜 뜻이 있어. 나의 기쁜 뜻이 있어.